굴얼 이제 또렷 타미초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잘 먹어야지 매콤하고 딱딱한 맛 너무 맛있다 가장 잘 먹었던게 제가 너무 잘 먹었고 나는 나는 뼈가를 먹었습니다 오늘은 뼈가의 엄마가 뼈가의 엄마가 제일 맛있어온 강릉말로 강릉말로 빨대 고춧가루 너무 좋았다 아직 많이 먹으려는 기분이 좋아서 치즈가 너무 잘混정돼요 치즈가 더 잘 부족해서 치즈가 더tt 치즈가 더 높게 타고 치즈가 더 좋게 타고 치즈가 더 높게 타ogo 치즈가 더 음 biblical 치즈가 더 높게 타고 치즈가 더 높게 타고 손톱에 colour 이毎은 치즈! 와우. 내가 통유야겠지? 穴효기 면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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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회 면효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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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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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